본인 게스트 어워즈 심상현 특별상 심상현 현실에 있는 연기 언제나 작품 실미를 더하며 혜성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혜성입니다. 작품을 하면서 한길만으로 많은 선배님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배우고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시상할 부모는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 흑스며 후배들의 존경을 받은 아티스트께 드리는 심사위원 특별상입니다. 그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제 33회 골프 디스크 어워즈 심사위원 특별상 봄, 여름, 가을, 가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가을입니다. 해전에 돌아와서 그의 원하는 사랑을 가고 공교오를 시en하여 그의 동력으로 사랑을 부르세요. 남호, 남호, 외라가 자세한 살아남이 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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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감사합니다 1992년도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라는 부분은 저희가 골든디 승상을 받았을 때 그때 돌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환자 올라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음악을 하는 동안 저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응원을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상을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외우지 않습니다 멋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 꼭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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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ament но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